5, 4, 3, 2, 1 숙보, 이제야 핀, 서울 벚꽃, 여의도 벚꽃축제, 교통통제, 8일까지 연장, 낮부터 교통체증 시작 안녕하세요. 2024년 4월 4일 목요일 배성재의 테네우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키스 오브 라이프, 배뉴스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이제야 핀, 서울 벚꽃, 여의도 벚꽃축제, 교통통제, 8일까지 연장, 낮부터 교통체증 시작이었습니다. 벚꽃 시즌이다 보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계속 벚꽃 얘기를 하게 되는데 벚꽃축제가 원래는 4월 2일까지였거든요. 그때 벚꽃이 안 폈어요. 그런데 뒤늦게 피기 시작하면서 여의도 벚꽃축제가 이번 주까지 연장됐습니다. 뭐 SNS, 피드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벚꽃이 그냥 도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벚꽃놀이를 딱히 갈 필요도 없어요. 모니터로, 폰으로 다 가능합니다. 벚꽃 사진 올린 사람들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이쁘긴 진짜 이쁘죠. 길가에 이제 펴있는 것들 보면은. 그리고 또 이쁘니까 지자체들이 벚꽃을 참 여기저기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더 벚꽃 처리되면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너무 짧아요. 그렇죠? 한 달만 피워도 이거보다는 좀 편안하게 볼 수 있을 텐데. 비만 한 번 오면 그냥 탁 쏟아지고. 그렇죠? 축제 기간에 도로를 통제하면서 낮부터 교통정체가 시작됐고요. 이번 주말까지는 벚꽃 구경하는 사람들로 서울 여기저기 도로가 막힐 수도 있고. 또 지역에서 벚꽃 보러 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쪽도 이제 길이 많이 막힐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종범 작가와 앤들이 사는 세상 하는 날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어떻게 행동할지 미리 과몰입해보는 시간이니까. 앤들의 토크가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베텔은 녹음 전 과정이 생중계됩니다. 저희 대화에 참견을 하고 싶으시면 카카오티비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거나 유튜브 에라오 채널에 오시면 직접 볼 수도 있고 언제든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6286님. 베디에게서 육중함이 느껴지네요. 다이어트의 미나리를 추천합니다. 생으로나 즙으로는 말고 데쳐서 나물로 먹거나 다른 식으로 먹으면 괜찮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진지하게 이렇게 걱정해주시고 조언해주신 분을 만나면 참 머리가 숙여집니다. 미나리라. 미나리는 근데 이제 닭고기나 이런 고기들과 함께 먹으면 참 맛있지 않나요? 미나리 다 죽었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권재형님. 베디 용인 푸시 푸바오가 중국으로 갔어요. 땡튜브로 봤는데 슬프다군요. 한국을 떠나서도 잘 지낼 수 있길 바랍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떠나는 영상 그리고 흐느끼는 소리 이런 거를 땡튜브로 봤습니다. 아예 안 돌아오나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꼭 다시 돌아올 수 있길 바라고요. 아니면 또 푸바오 가족들 아이들 오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로 가는 거 아닌가요 푸바오가? 개인적으로는. 짝을 만나러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략결혼이 이렇게 또 슬픕니다. 5091님. 아직도 일이 안 끝나서 잔업 중이네요. 저번 주 월요일부터 계속 야근 중인데 지칩니다. 그렇군요. 지칠만 하네요. 저번 주 월요일부터는 이거 뭐야. 2주. 좋은 봄날에 2주? 너무 졸리시겠는데. 그냥 정상근무를 해도 졸려 죽겠는데요. 봄에는. 연속야근. 이거 뭐 잔업수당이 나중에 다 약값으로 가거든요. 최대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진짜. 3359님. 날이 따뜻해져서 앞으로 출근하기 전에 새벽 운동을 가려고 합니다. 겨울엔 추워서 나가기 싫었는데 봄에는 성공할 수 있겠죠? 겨울보다 봄이 운동하기 더 힘든 거 모르시나요? 봄 햇살에 일단 얼굴이 많이 타고. 그리고 봄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가 일단 되게 안 좋거든요. 대개. 겨울이 공기는 훨씬 좋죠. 그리고 겨울에 추워도 밖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그게 연소가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이론이 제가 좀 괜찮은 것 같죠? 요즘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죽겠습니다. 이론 머스크. 2502님. 배디는 친구가 공감 못할 얘기하면 어떻게 반응하나요? T들은 딱히 대답 안 해주고 아 그래? 라고 하거나 그냥 웃기면 안 돼요. 꼭 T들만 그런 건 아니고 F들도. 여러분 F와 T를 너무 극단적으로 지금 방송에서 소비하는 것 같은데 T들이라고 감정이 없는 게 아니고 F들이라고 생각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인프제이기 때문에 좀 T같은 F라고 하죠. 그래서 INFJ. 아 그래? 라고 하지만 또 이제 성심성의껏 얘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형은 FAT이다. 그래서 F와 T가 둘 다 있는 거다. FAT 앤 FN T라고 차단해드리겠습니다. 1115님. 털종범님. 월요일에 배디가 털종범 따라한다고 휘파람 부는 거 보셨나요? 입술에 살쪄갖고. 저 휘파람 잘 불어요. 이 종범만큼은 아니지만.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자 앤들이 사는 세상 N사세에 함께할 분. 노잼이지만 따뜻한 남자. 웹툰 작가 겸 크리에이터 이종범 작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웹툰 작가 이종범입니다. 텐탄절. 대텐 개국일. 3월 28일이었는데. 지난주에 이제 개국 특집 방송을 이종범 작가 차례가 돼서 같이 했죠. 그 날에 목요일에 걸렸죠. 간만에 되게 훈훈하게 뻑적지근하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기분이 좀 좋았는지. 땡스타그램에 장문의 글을 남겼어요. 배성재의 텐 8주년 방송을 함께했다. 라디오 게스트 콤마. 콤마. 특히 생방을 놓치 않은 지 15년 가까이 되어간다. 하지 마세요. 영상 출연도 싫지 않지만. 하지 말라고. 라디오를 비롯한 음성 콘텐츠에. 전문 용어가. 먹물 느낌. 영상 출연도 싫지 않지만. 라디오를 비롯한 음성 콘텐츠에 대한. 내 이거야. 그래. 여기서. 사람 진짜 부가점잖아요. 연출가의 의도와 바람이 많이 주면 TV 케이블은 재미는 있지만.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술 마시고 SNS 하시면 안 돼요 얼굴 왜 이렇게 시뻘게 졌어 본인이 써놓은 글인데 읽으니까 되게 부끄럽네 여러분 진짜 제가 당부드릴게요 그런 얘기에 뱉해는 쉽지 않은 하지 말라고 어차피 나 내리지도 않았으니까 가서 보세요 술 마셨죠 이거 이건 술 먹고 쓴 거죠 술 먹고 왜 이렇게 장문의 글을 써요 원래 SNS는 짧게 쓰는 거 아닙니까? 1년에 한 두 번 길게 써요 언제냐? 한 잔 먹고 촉촉해졌을 때 마음이 올라오죠 땡스타그램을 싸이처럼 쓰는 남자 아 그날 제가 아내하고 제대창에 보러 가야겠다 내 말 안 들으세요? 보러 오세요 글로 보시면 괜찮아요 이걸 읽으면 아내하고 뱉니 되게 고마운 프로였어 이러면서 얘기를 하다가 아내도 올라온 거예요 뭐가 아 그걸 그때 참았어야겠어 제가 이렇게 조롱은 하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감성의 글들은 마음껏 표현의 자유를 누려야 된다고 보는데 요즘은 표현의 자유가 없어요 조금만 오글거리면 바로 그냥 적살해버리거든요 배텐이 특히 심해요 조 작가님이 댓글로 보러 썼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만 할 테니까 그러니까 딴 데서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런 거예요? 난 할 테니까 다른 데서는 따뜻하게 받아주고 딴 데서는 이런 게 피어나야 시인도 생기고 작가도 생기고 문제입니다 이거 아이디어들 생각나는데 아 근데 이불킥은 안 해요 저는 너무 이제 오글거리는 말 이쁜 말 이런 것들을 다 척살해버리니까 아 배텐이 특히나 싸갈 차례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저희만 하겠다고요 아 그런 거예요? 저희만 조롱할 테니까 딴 데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근데 이렇게 가끔씩 올라올 때 감정이 올라올 때 촉촉하게 쓰는 거 싫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조롱받아도 지금까지 조곤조곤하고 따스하다는 평을 받던 나는 하지마 지루하거나 덜 재미있거나 믿지 말라고 회식하거든요 다음주에 회식하고 명문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또 문장 뽑아볼게요 그냥 촉촉하게 해주세요 감성적으로 해주세요 감성적으로 그래요 쉽지 않네요 출사표부터 써달라고 하신 분 있고 회식 출사표 아무튼 뭐 굉장히 그때 제대로 된 거 안 쓰면 낭독해 합니다 아 싫어요 싫어요 안 쓸 거야 안 쓸 거야 이제 다른 다른 새로 오신 분이 써야죠 새로 오신 분이 이제 자 웃기는 건 다른 분들한테 이런 거 좀 쓰라고 베텐 이제 선배 기수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베텐 시니어 기수니까 그래서 앞장서서 한 겁니다 주니어들 좀 교육 좀 시켜주세요 낭독해 제가 할게요 이제 자 웃기는 건 못해도 이건 내가 다른 멤버들보다 자신 있다 하는 거 있습니까 휘파람 빼고 휘파람 빼고 없죠 뭐가 있어요 아 근데 제가 약간 그 순발력 개그는 못하지만 먹물개그 같거든요 먹물개그 같다 먹물개그 같다 근데 베테니클 되게 싫어합니다 여러분 다른 라디오에서는요 나름 되게 교양인의 위트라고 얼마 좋아했는데 베테니 너무 싫어해요 휘트 있는 남자 휘트 있죠 자 우리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4129님 혹시 종범 작가님은 매번 같은 티셔츠를 입으시는 건가요? 큐티 프리티 이런 거 말고 진짜로 같은 티셔츠요 베디처럼 항상 옷이 비슷하신 듯 네네 저는 딱 제가 굉장히 편하게 생각하는 옷이 하나 있으면 동시에 몇 조를 사요 몇 벌을 사가지고 돌려서 입거든요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있으면 다른 걸 입지만 그냥 일상적인 일이면 거의 딱 교복처럼 입어요 스티브 잡스와 저커버그 감성으로 근데 그거 약간 베디즈 그러지 않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잘 맞는 거는 그냥 입는다 어디 뭐 결혼식이나 이런 경조사 아니면 그렇습니다 짱구멘타라고 하신 분도 있고요 그렇죠 저에게 옷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목요일에 주로 입는 전용 옷이 있습니까 혹시? 네 검은색 맨투맨티가 있어요 근데 너무 칙칙하더라고요 제가 다시 보기로 모니터링을 하면은 나랑 이제 베디랑 둘 다 완전 칙칙하니까 아주 가끔 이렇게 좀 왜 저까지 끌고 들어가요? 색감이 있는 거 다 아는 사실인데요 뭐 어두운 거 입잖아요 패션 철학 뭐 이런 건 어쨌든 저커버그식 그렇죠 편한 게 최고다 편한 거 나를 표현하기에는 옷 말고도 많다 이게 저희 패션 철학이에요 네 옷으로 표현하기엔 다른 방법이 많다 네 자 저보고 지금 땡튜브 에라오 유튜브 실시간 창을 보니까 판다룩이다 푸바오룩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오 그러네요 그러네요 귀엽네요 푸바오 떠나는 기념으로 제가 이렇게 입었습니다 기념복장인가요? 자 그리고 땡튜브 창에 못 듣겠다 나가야겠다 아까 SNS 읽을 때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시간차가 있네요 자 오늘의 코너 앤들이 사는 세상 N사세 어떤 코너인지 소개해 주세요 네 이 코너는 아직 벌어지진 않았지만 언젠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을 사연으로 받아서 N 성향인 저희 둘이서 만약에 나라면 어떡한다 이런 거 마음껏 상상하고 과몰입해서 고민한 다음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을지 저희가 저희의 입장을 밝히는 코너입니다 저희가 상상하고 과몰입할 수 있도록 만약의 사연을 미리 보내주셨는데 과몰입 사연이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로 햄버거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메리칸 소울푸드죠 0483님 안녕하세요 이종범씨 배우자입니다 여보 남편 찬스 이렇게라도 쓰고 싶은데 엔시티 드림의 스무디 신청합니다 여보 왜 여기서 여기서 맞아요? 맞아요 여보야 여기다가 문자를 보네 아 나는 그냥 팬인 줄 알고 읽었는데 털수님이 오셨네 아니 이 뒷번호가 너무 익숙한 거예요 오늘 이종범 얼굴 엄청 빨개지는데 아 덥다 오늘 털모님 털모님 아내가 실제로 제가 하는 거 되게 모니터링 잘해주고 하는데 아 진짜요? 여기서 하대 받는 거 그럼 다 알고 계시겠네요 아 그래서 약간 듣다가 중간에 괴로우면 끈대요 좀 많이 굴리네 그러면 끄고 재밌으면 좀 보고 이런 편인데 제 아내가 요즘에 덕질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아 그러세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또 팬입니다 털모님이 이렇게 또 오셨네 아 근데 뭐 남편으로서 뭔가 한 건 한 것 같아 좋네요 아 그렇군요 아 채딩창에 털모님 죄송하고 반갑고 감사합니다 이게 저희 베텐러들의 모든 마음일 거예요 아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이러고 노는 거라고 얘기해요 아 시티즌이시군요? 아 그렇습니다 아 시티즌이십니다 네 이제 자 더 굴리겠습니다 사모님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바로 보내셨네요? 네 좀 더 굴릴게요 털누수님 MPT님 죄송하지만 신청곡 받아주세요 그래도 하차는 해야 해요 아 깜짝이야 네 자 그러면 노래는 잠시 후에 저희가 장전해놓도록 하고 네 저는 뭔가 지능적인 안티팬인 줄 알았더니 아내가 문자하는 건 제가 처음 봤어요 라디오 인생 15년 동안 처음입니다 자 그러면 가위손님 사연부터 보겠습니다 네 만약 내 인생을 영화로 만든다면 두 분은 어떤 장르였으면 좋겠어요? 꼭 넣고 싶은 장면은 뭔가요?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순간은? 어떤 배우가 주연을 맡았으면 좋겠나요? 그래도 외모가 출중한 미남 배우가 좋을까요? 영화로 만든다 야 내 인생을 영화로 만든다 뭐 약간 그 일대기를 영화로 만드는 게 있잖아요 가끔 네 그러니까 뭐 트루먼쇼처럼 주인공이 되는 완전히 관찰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일단 뷰티풀 마인드 같은 뭐 그런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 그렇죠 그렇죠 약간 위인전 같은 영화도 있고 뭐 명량 이런 것도 있잖아요 괜찮겠는데 장르는 뭐였으면 좋겠어요? 네? 장르 장르는 이제 뭐랄까 코레스트 건프 같은 느낌? 코메디? 코레스트 건프 대하 서사 대하 서사? 대체 현대사 현대사를 관통하는 인물 격동의 45년 그래가지고 먹방 아니고요 먹방 일대기 영화라 찍고 먹방이지 뭐야 얼굴이 호런데라고 하신 분이 있고 극장판 최초의 먹방 그래가지고 딱 그 포레스트 건프 같은 느낌으로 전 요즘 그 눈물의 영화를 재밌게 보고 있어서 김수현씨가 하시면 어떨까 캐스팅 싱크로 포기한다 일단 그 딱 그 오프닝은 그 뭔가 살벌한 분위기 비가 오는 어떤 야전의 장군차 운전병입니다 아 거기는 잘 자가는 거예요? 군복을 입고 아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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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그 전투모 챙에서 비가 폭우가 와가지고 계속 물이 떨어지는데 장군을 기다려야 돼서 네 부동자세로 대기하는 제가 그랬거든요 미장세까지 다 짜놨어요? 테드시아의 양심 어디 갔냐고 양심 없다 진짜 차 안에서 돈가스 먹을 것 같다고 아 대단하다 진짜 하이라이트 장면으로 떠오르는 거 있어요? 그 영화에 하이라이트 장면 포레스트 건프라고 치면은 그 있잖아요 왜 사람 많은데 반정심에서 만나는 거 인생은 그 초콜릿 상자와 같다 라고 하면서 초콜릿을 맛있게 먹는 거죠 먹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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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 장면 아직도 마음에 걸리는 게 수십 년 지났지만 어떻게 하나만 먹고 제니한테 갖다 줄 수 있는 진사랑에다 진짜 다소 닫죠? 그러니까 하나만 먹고 그 다음에 발동이 걸려서 싹 비워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마카다미아 너트 뭐 이런 것들도 하나 먹고 못 덮거든요 근데 포레스트 건프면 진짜 사랑했다 제니를 제니는 진짜 나쁘다 제니 굽는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장면에 해당하는 걸 본인의 인생 영화에서는 어떤 장면으로 떠올리세요? 네 제니 역은 누구로 아니 제가 제 인생인데 왜 제니 역을 저장하는 거죠? 저분 인생은 제니가 없어요 포레스트 건프 인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니가 없습니다 포레스트 피그라고 하신 분이 있고 그래서 하이라이트 장면 떠오르는 거 없어요? 내 인생에 제니차게 달리면서 교정기 풀리는 장면 벨트 풀리는 장면으로 차단해 주세요 이분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데요? 허리 끈 끊어지는 장면 그러면 이종호 작가는 만약에 영화 만든다면 일단 주연 배우 주연 배우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배우를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되잖아요 누구요? 조우진 배우를 떠올렸는데 덩치가 안 맞잖아요 그분은 약간 조우진 배우한테 털을 심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생활을 바꿨어요 방금 하정우 배우님이면 하정우씨 하정우 배우님이면 저는 진짜 감동에서 울 것 같아요 하정우 배우가 휘파람을 붓나요? 시험도 어울리고 하정우 배우가 휘파람 불면서 이러면서 갑니다 너무 어울리지 않아요? 쓸데없이 잘 불고? 황해에서 그러면 총각김치 먹고 휘파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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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겠다 소주 가글하고 휘파람 불고 여러모로 근데 잘 어울리실 것 같애 저는 근데 장르가 저도 원래는 그런 생각했거든요 일대기니까 투르몬쇼나 이런 생각했는데 하셨으니까 휴먼 드라마 정도? 휴먼 드라마 감동이 있는 그런 거? 휴먼 드라마다 휴먼 드라마죠 여주인공은? 여주인공이요? 털모님 역은 누구 하시겠습니까? 제 아내 말씀해주시죠? 제 아내 제 아내는 최대한 당대 최고의 여배우를 해야죠 누구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그 당시 최고의 여배우 당장 만든다면? 지금 당장이요? 지금 당장? 누가 있지? 동공이 지금 여보 듣고 있어? 잠깐만 지금 얘기 잘해야 돼요 어 예 얘기 잘해야 됩니다 뭐 김태희씨 정도면 괜찮게 왔네요 적당한 캐스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허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필이면 아내의 문자로 생방을 시작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토크를 못하겠네 아 닮았다 예 똑같아요 그래요 채팅창의 박완용님 자 오늘은 자 오늘은 앤드리 사는 세상 앤사세 이종범 작가와 함께하고 있고요 네 자 또 상상 사연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민님께서 보내진 사연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축구 국대감독이고 지금 월드컵 4강에서 1대0으로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페널티킥 찬스에서 킥커를 정해야 된다면 자 둘 중에 누굴 고르시겠습니까 최근 가장 폼이 좋은 선수 대 월드컵에서는 큰 활약을 못했지만 이번 대회를 끝으로 은퇴하는 선수 둘 중 누구를 정하시겠어요 단 이 은퇴를 앞둔 선수는 대한민국 A매치 최다 출전기록 보유중이고 최다 골기록까지 단 한 골 남겨둔 국민 영웅입니다 이야 무조건 일단 손흥민 봐야겠네요 그죠 근데 이제 당장 4강인데 4강인데 지금 상황에서 이 월드컵에서는 크게 활약을 못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건 아무래도 제가 왜 이거 골랐냐면 아무래도 이제 스포츠캐스터 중에 넘버 어리니까 약간 과몰이 가능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과몰이 해보세요 이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손흥민 선수가 딱 지금 이 느낌이 그렇죠 지금 최다 A매치 최다 골 최다 출전 이런 게 다 가시권에 들어왔어요 그렇죠 범접할 수 없는 기록들로 여겨졌는데 맞습니다 어느새 따라와서 이제는 제 계산으로는 2025년 정도면 초반에 아마 골기록은 경신할 수 있을 것 같고 최다 출전도 아마 25년 말이나 26년 26년 예를 들면 이제 북중민 월드컵으로 치면 네네네 경신이 가능한 타이밍이 됐거든요 네네네네 역사가 되는구만 그때의 손흥민이다 근데 그 뒤로 이제 좀 더 가는 거죠 훨씬 많이 가서 그렇죠 이제 당장은 이제 후배들이 좀 더 활약을 하는 때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4경이다 그리고 1대0이다 그리고 페널티킥 킥컵 하지만 현재 폼이 손흥민 선수가 이제 그때 손흥민보다 더 폼이 좋은 선수가 나왔을 수 있죠 그때 가서 이제 후진에도 아 근데 이게 페널티킥이잖아요 그렇죠 페널티킥이면은 이거는 은퇴 앞전 선수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페널티킥이면은 폼이 최고의 선수를 굳이 쓰지 않아도 아주 성향력이 높잖아요 말은 돼요 말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프리킥이야 모양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 어려운 모양을 만들어야 하는 포지션에서의 프리킥이야 그럼 모르겠는데 페널티킥까지 왔다 그러면은 요거는 일단 성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 드라마 하나 써드려야죠 만들어드리고 그러면서 그렇죠 그때쯤에 이제 오히려 손흥민 선수보다 황희찬이 막 한 시즌에 30골 넣고 이강인이 막 한 시즌에 15골 15개 어시스트하고 그러고 있으면 근데 이제 손흥민 선수가 그때쯤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죠 만약에 손흥민보다 기록이 그들이 더 좋다 그렇죠 그렇죠 야 근데 이분이 이제 이걸 넣으면은 최다 골기록 완수 국민 영웅 등급 끝 완전 그것도 월드컵 4강에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팀을 이제 월드컵 2강으로 올려놓으면서 가는 거죠 저라면 폼이 좋은 선수를 쓰겠어요 오우 진짜요? 네 또 눈물도 없네 아니죠 손흥민 버려 손흥민을 위해서 손흥민 버려 손흥민을 위해서 버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손흥민 위에서 손흥민이면 사실 역사상 최고의 공격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손흥민 선수가 당연히 찰 가능성이 높겠지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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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만약에 시간이 좀 많이 지난 상태에서 네 네 네 손흥민 선수가 그때 은퇴를 앞둘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한 29년 30년 뭐 이 정도인데 은퇴를 좀 앞두고 있다 그렇죠 그런데 은퇴하는 선수에게 집을 지을 수 없어요 아 이게 그러니까 은퇴를 앞둔 선수에게 아무리 기록이 앞에 있지만 만약에 실패하면 이거 진짜 은퇴를 엉망으로 만드니까 그러면 월드컵 4강인데 네 네 네 그 1대0으로 지고 있는데 PK를 차는데 만약에 거기서 실패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말이 된다 말이 된다 왜냐하면 1대0 그러면 앞으로 뛸 시간이 남아있는 선수가 네 네 네 짐을 지는 게 맞다 말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4강전이 한일전이에요 네 네 네 어떻게 할 거예요 들어보니까 아 확실히 전문가 한 번 들어보니까 설득이 되네요 귀가 얇아가지고 들어보니까 진짜로 약간 최고의 폼으로 일단 기용을 하고 이기고 올라가서 네 저라면 어쨌든 결승해서 일단 페널티킥 상황이면 약간의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감독으로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네 네 네 부릅니다 네 소흥민 선수는 어마 그렇게 불러야 돼요? 그렇게 불러야 돼요? 귓속말로 끝나고 에임이 참 경기만 더 뛰고 여기서 이기고 올라가서 감독이나 감독이나 코칭 스태프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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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는 이미 다 영웅이에요 근데 어쨌든 한일전일 수도 있고 만약에 결승 진출을 놓고 가능성이 높은 상태 동점의 가능성이 그러면 그래도 뛸 시간이 남은 선수 근데 월드컵 4강인데 한일전이면 진짜 그 해에는 세계 축구계가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근데 사실 지난번 월드컵에 한일전 8강전도 가능한 상황이었어요 아 하세요 그렇죠 확실히 아까 전에 사연 영화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때는 정말 하등 쓸모없고 피도 살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하시더니 축구 얘기 나오니까 굉장히 일리가 있네요 제분야니까 또 전문가답네요 아 근데 감독이 된다? 아 근데 감독다운 이미 상상하는 것만으로 피가 마르네요 감독이 됐다면 일단 화장실 가면은 그냥 빨간 게 나올 것 같아요 아우 그러니까 근데 배성재 감독이라고 상상했는데 방금 그 목소리 굉장히 어울렸어요 야! 와봐! 왜냐 안 들리니까 성질이 정말 월드컵 4강전이면 이미 한 8만 관중이 들어와 있고 소리 안 들으면 안 들립니다 그런가요? 그냥 여기서 근엄하게 이리 와봐 이러면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네요 와봐! 야 제 좀 불러봐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코치하면 돼 김영민이 거 볼까요? 전 오피스텔에 삽니다 옆집 택배가 한 달이 넘게 그대로 있어요 친구들한테 혹시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그냥 여행 간 거 아니냐며 의견이 분분했어요 그냥 신경을 끄는 게 좋을까요? 혼자 가서 초인종 눌러보기엔 제가 쫄보라서요 두 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근데 약간 그 배디는 이런 상황에서는 굳이 오지랍보다는 그냥 개인주의적으로 생각하시는 편 아니에요? 경비실에 전화할 타입인데 배디라면 옆집 택배가 한 달 넘게 그대로 있다 가끔 우편함이나 신문 택배 이게 범죄의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아 그렇죠 너무 오랜 기간 그대로 방치도 있으면 실제로 위험하긴 해요 그래서 요즘 종이신문을 잘 안 보시는 분들이 또 걱정하는 게 약간 그거거든요 쌓일까 봐 한 이틀만 쌓여도 빈집인 게 너무 튀어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종이신문 배달 정책 같은 것도 조금 디테일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 작업실에 건물주 할머님이 계신데 그분의 우편함을 정규적으로 본인이 되게 정리를 해주세요 아 이거 잘 안 오는 사람이 있구나 그렇죠 우편함을 저도 이제 그냥 지하주차장으로 엘리베이터로 직행하면 1층에 있는 우편함을 보러 매일 가지 않거든요 3일에 한 번 갈까 말까 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어쩌다가 1층에 딱 보면 어우 너무 많이 쌓였는데 빈집인 줄 알았겠는데 공과금이로 쌓여요 대형 고독사 조심하라고 하신 분 있는데 사실 근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그 중간 단계에서 보안장치가 한 번 있는 게 보통이긴 한데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없지? 오피스텔 저는 아무리 개인주의적인 성향이지만 제가 사는 지역에서는 은근 오지랖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주차장에서 지나가다가 실내등 켜진 차 받다 저는 무조건 신고합니다 신고요? 저거 방전되면 안 되니까 경찰에 신고하나요? 아니 경찰에 신고하나요? 관리실에 신고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나요? 관리실에 해가지고 아니면 거기 이렇게 보면 번호가 있잖아요 차주 번호 있잖아요 차주 번호 전화번호가 있을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본 다음에 보고 문자예요 문자예요? 실내등이 켜져 있습니다 확인하세요 저는 배성재입니다 주민입니다 미담 퍼뜨리기 미담이 아니라 이거는 반드시 왜냐하면 저는 장군차 운전병이잖아요 그게 왜 나와요 여기서? 방전의 공포가 있어요 군차는 방전이 잘 되거든요 그럼 그거를 이제 연결해가지고 전선 연결해가지고 그거 하는 게 굉장히 짜증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고참들한테 욕을 기가 막히게 먹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게 그렇게 죽을 일인가? 죽이려고 그래요 거의 군대에서 뭐든 뭐 바로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벨을 눌러줘요? 벨은 안 눌러줘요 그럼요 문자 남겨드리고 문자 남겨드리고 그다음에 관리실에 얘기를 합니다 이중으로 저 차가 지금 실내등 켜져 있는데 확인 좀 해달라 전 배성재입니다 저 아시죠? 미담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다음날 그래서 그런 적은 없어요 감사도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당일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온 적은 있으나요? 목소리가 이상형이야 전화는 안 와요 만약 오면요 문자로 오죠 그렇게 했는데 감사하다고 조각 케이크 사가지고 좋은 종이 울리는 거죠 어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희 집 어떻게 하셨어요? 문자에 쓰신 거 아니에요? 몇 호 사는 배성재입니다 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담 제조기 저 밤에 울리고 케이크를 사온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감사하다고 감사하다고 진짜 감사하죠 잘 먹겠습니다 아 케이크니까 이상형이 중요한 게 아니야 잘 먹겠습니다 와 이거 생크림이네 아 이상형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상형은 그 케이크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너무 웃기네 이거 자 그러면 노건윤 님 거 죽을 때까지 젊은 모습을 유지하기 돼 죽을 때까지 돈이 넘치게 많은 부를 누리기 두 분의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실 건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어려워요 어렵나요 이게? 죽을 때까지 젊은 모습이라는 거는 그게 죽긴 죽는다는 거죠? 불로불사는 아닌 거죠? 그렇겠죠 불로 불로죠 불로 필사 필사 음 근데 이제 필멸자니까 근데 이제 그 젊은 모습이 지금 상태의 우리 모습이면 그렇게 메리트가 없고요 왜죠? 딱히 뭐 그렇게 메리트 있을 메모도 아닌데 뭐 아 지금이라면 딜 안 친다? 무조건 돈이다? 탁월하죠 더 그럼 쭈그러질 거예요? 아니 저는요 나이 먹는다고 다 쭈그러집니까? 멋있게 늙는 게 최고입니다 아 근데 솔직히 제가 안 멋있게 늙으면? 그럼 팔자죠 뭐 그럼 성형할 거예요? 돈으로? 본인은요 본인은? 본인은? 저는 젊은 모습 유지하기 아 근데 베디는 젊었을 때 괜찮았어요 아니 그건 아니고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거야 만족도 안 하고 불만족도 안 하고 그냥 나는 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요? 네 근데도 아 부는 이미 있다 난 이미 넘칠 만한 부는 짐 이미 있다 아니죠 이거 둘 중에 하나가 있으니까 나머지 하나를 고르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뱉은 열심히 하는 거 모르시겠어요? 회식 때 엄청 사주는 거 보니까 돈이 많고만 이형이 회식은 또 DJ로서 의무 책무를 다한다 이런 느낌으로 의리라고 할 줄 알았는데 의문가요? 우리가 당신의 의무입니까? 그럼요 저는 옛날 20대로 돌아가도 지금이랑 별반 차이 없어요 지금 저의 얼굴은 14살 때 완성됐어요 그때부터 늘 같은 얼굴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인생 어느 지점을 빡 박제해서 그 얼굴로 늙는다? 전혀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 아 그래요? 자기애가 너무 부족하네 아니죠 외모가 아닌데서 자기애를 찾는 거죠 저는 저를 소중히 생각하지만 그게 꼭 외모는 아닙니다 저는 모든 걸 이뻐하기 때문에 외모도 마음에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럼 뱃살 보면서 막 러블리해요? 뱃살은 아니죠 왜? 모든 거라며? 건강의 지수 같은 거는 표준에 가까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인의 내장 지방까지 사랑하는 남자 그건 사랑하잖아요 그건 꺼졌으면 좋겠어요 미국은 노화가 빠르다고 하신 분이 있고 암튼간에 저는 뭐 멋지게 늙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거기에 돈만 있으면 돈이 있으면 멋지게 늙을 수 있어요 꼭 그렇지 않죠 아닌가요?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돈 말아봐 다 착해질 수 있어 기생충의 그 멋진 대사 있잖아요 다 쓰고 갈 수 있을까요? 못 쓰면 좋은데 쓰면 되죠 나중에 다 주고 이렇게 필요한데 좋은데 남기고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좀 개인적으로 근데 너무 이론인데 아 그럼 뭐 젊음을 유지하는 거는 실제입니까? 내가 이론이면? 젊음을 유지하는 건 뭔가 좋지 않습니까? 뇌도 젊은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외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뇌 말고 뇌는 외모가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 있으면 죽어요 뇌생남이 되는 거죠 외모가 아니잖아요 뇌도 포함이라고요? 그러면 약간 고민된다 곧간에서 인심이 나올 수 있지만 뭔가 그 나의 프레쉬한 느낌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뇌자메 버튼 그거 프레쉬해서 안잖아요 프레쉬하게 벤자메 버튼 브래드 피트 느낌으로 신상화 수준으로 팔땡 데이비슨 타고 바다다다다 달릴 수 있고 그럼 본인이 브래드 피트 급이었다 되면 좋겠다 지금 본인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르죠? 특이하게 건강상 넣어주면 젊음이다 건강한 거예요 계속 건강하실 수 있어요 건강은 솔직히 뇌도 건강 저 뇌에 포함 건강 포함이면 부 말고 그걸 선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건강은 중요하죠 머리 좋다고 자랑하는 거죠? 아니죠 건강 나 수능 3개 틀렸다 건강 나는 천재다 아니죠 아무리 잘 살아봤자 아파서 가면 훅 갑니다 왜냐하면 건강하면 일단 치매도 없고 근골격계 질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해피해요 자 그러면 다음 다음은요 이지원님 거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봄이라 쑥을 캐러 가는데요 늘 마스크를 끼고 쑥을 캐는 젊은 남자분을 봅니다 키도 크고 비율도 좋고 연예인 느낌이 나요 그 남자가 제 이상형 차은우면 어떡하지? 상상합니다 두 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얼굴 확인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차은우면 어떡하지? 어떡하기는 좋은 거지 뭐 쑥을 마스크 끼고 캐는데 차은우일 가능성이 있다 보내신 분은 여자 베텐너씨인데 아 근데 얼굴 확인하는 법을 지금 물어보신 거잖아요 이거 근데 알고 보면 차은우의 진짜 취미가 숙행이면 소름이겠네요 어 그렇죠 차은우씨가 베텐댔다가 갑자기 어? 어떻게 알았지? 조심해야겠다 와 나 딴산으로 가야지 베텐댔 듣는 것도 망상이고 그죠? 숙행인 것도 망상이고 진짜 앤의 끝이다 우리는 근데 사실 저 예전에 만화 웹툰 그리는 것 때문에 경찰 분들 취재를 되게 오래 했잖아요 근데 이거 제가 들은 거 있어요 경찰 분들이 사진을 찍어야 되는 순간이 있단 말이죠 어떤 상황에서 근데 코로나 기간에 그게 되게 어려웠대요 마스크 때문에 그래서 어떤 걸 주로 하냐면 뭔가를 마시는 상황을 제일 많이 유도하거나 기다린다 하더라고요 그럼 그 마스크 차우는 씨한테 음료수를 갖다 준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아이스 아메크랑 한 잔 하세요 여기 쑥 캐는 사람들 모두에게 돌리는 것처럼 마치 이렇게 아 더운데 드시고 가십시오 누가 쑥 캐는 사람한테 골든벨 그걸 울려요? N사세잖아 N사세잖아요 바깥땡 바깥땡 좋죠 가드득 가드득 하세요 환영하세요 근데 마스크를 이렇게 덮고 그렇게 그러면 차우는 씨죠 그럼 연예인인 거지 보통 아니면 이렇게 쓱 내리고 먹죠 아 오이 괜찮다 어쨌든 제가 오이 얘기하신 분이 있습니다 오이요? 산이니까 네네네 오이가 수분이 많아요 그래서 오이를 줘요 오이 괜찮네 그러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아 너무 웃긴다 근데 쑥 캐는 근데 약간 맥락이 중요하긴 한데 어떻게 딱 배디 같은 경우에 근데 그 이종호 작가 말이 되게 맞는 것 같아요 뭔가를 마시게 하거나 먹게 하는 거 말고는 마스크를 내리게 할 방법이 없거든요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계속 이렇게 힐케 힐케 보고 있으면 오히려 더 마스크를 축혀 올리고 맞아요 맞아요 제대로 가리려고 할 겁니다 차우는 씨가 경찰분이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탐문할 때 제일 많이 카메라를 준비시키는 게 카페 거리나 어디 뭐 취식하러 들어가는 상황을 미행할 때 그럴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접근해서 쑥 캔다는 건 어쨌든 거리두기가 굉장히 강하다는 건데 영역이라는 게 있을 텐데 그 영역을 침범하면서 갑자기 누가 다가온다? 그러면 일단 긴장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더 마스크 이렇게 올리고 근데 오이를 들고 다가온다? 오이를 들고는 건 무섭잖아요 무섭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 햇님과 구름이 햇님과 구름인가요? 싸움하는 것처럼 일부러 약간 소리가 날 수 있는 반경에서 오이를 계속 먹어줘야 된다 먹고 싶게 옆에서 아 시원하다 그리고 오이가 쌓여있는 걸 계속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쑥을 캘 때 뭔가 텁텁한 느낌 땀나는 느낌 그걸로 햇님과 바람 더비처럼 햇바더비처럼 오이에 계속 소리에 중독되고 거기서 햇님이 오이면 바람은 뭐예요? 가가지고 마스크를 확 벗기는 거예요 이렇게? 바람은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이대는 거죠 들이대는 거예요? 오이를 들이대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한 발대 하세요 아니 한 오이 하세요가 더 무서워 이거 한번 불어보세요 네 그런 식으로 그래요 아무튼 뭔가를 먹게 하겠다는 건 똑같네요 먹게 하겠다 아 마기꾼이면 어떡하냐 그렇죠 차은우님인데 딱 내렸는데 내렸는데 학원은 배성재 배성재 차성재 이제 뭐 오이 하나 오이 하나 기부한 거죠 배고픈 이웃에게 배성재는 쑥과 마늘을 노리는 거죠 차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승훈님 아이디어 마스크에 벌레 앉았어요 오 오호라 그러니까 이거는 어 아니 아니네 이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어 마스크에 벌레 앉았어요 그러면 바로 빼고 막 털 거 아니에요 야 이건 기가 막히네 백승훈 좋아요 훌륭한데요 백승훈님 한 건 하셨네 괜찮네요 천재입니다 키우는 거예요 라고 답하면 철병이다 진짜 철병 키우는 건데요 우리 애예요 이러면서 철병이네요 철병 자체 싸대기를 해결할 거다 라고 하신 분이 있고 이렇게 때려가지고 때려가지고 코피나고 막 바로 그냥 발려벌레거든요 아구지를 바로 스스로 셀프 애완충이에요 이 분들도 대단하세요 진짜로 오이 차은우씨 마스크 벗기가 어렵네 그러니까요 아니 뭐 내가 오이 만든 것 같아요 오이 오이로 오이 플러팅 하고 있으면은 군침이 싹 돌고 그렇죠 침이 막 마르는 느낌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할까요 오석우님께서 만약에 운전 중에 신호에 걸려가지고 정지 중인 내 차를 뒷차가 빵 박았습니다 상황 보려고 차에서 내렸는데 알고 보니까 상대방 차주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스타였습니다 면 제 아내는 미안하다는 얘기만 들어도 괜찮다고 용서해 줄 거래요 어 어떻게 뒤에서 빵 했는데 누구랄까요 뭐 브래드 피트가 나왔어요 아니면 뭐 어 어 쏘리 이러면서 나왔어요 브래드 피트가 쏘리 음 근데 털모님이랑 탔는데 NCT였어요 저는 받아내려고 하겠지만 아 오히려 더 악착같이 아내가 먹살을 잡힐다 내 아내의 시선을 뺏었다니 아니죠 NCT차 더 받아낸다 아내가 같이 타는데 위험하게 근데 그 경우는 매니저가 나오겠죠 당연히 NCT 친구들이 나오겠어요 매니저가 나오겠지 물어볼 수 있잖아요 죄송한데 매니저님 같으신데 누구 차예요 썬팅되어 있는데 네 떡방 아저씨처럼 물어보는 누구 차예요 커튼이 있는데 누구 타고 있어요 드림즈 이러면 어 그러면 이제 바뀌죠 어렵겠죠 근데 진짜 아끼는 차예요 제일 아끼는 차고 최근에 뭐 반짝반짝 튜닝하고 뭐 왁스하고 견적이 최소 한 500 나온다 500 나온다 받아야죠 받아야 된다 그때는 제 아내가 내가 진짜 너무나 흠모한 스타다 누구예요 진짜 조우진 배우? 조우진 배우가 나왔어요 나왔어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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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진짜 받기 어렵겠는데 그럼 개인기까지 해줘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러면 받고 싶겠다 괜히 그러면 그러면 500 받아낸다? 조우진 배우한테 아 근데 이걸 빌미로 사인은 받을 수 있겠네요 사인 받고 500 500짜리 사인 받는다 아니 500은 좀 심하다 사진 사인도 찍어주고 아 500은 너무 힘드네요 제가 200이면은 내가 고민할 것 같은데 500은 받아야 돼 내부자들 나왔던 그 의상 그 분장하고 사진 찍어주세요 아니 뭐야 그게 그래도 싫어해 그래도 500 받아요 갑자기 특약을 더해요 자꾸 음 그래요 그렇습니다 뭔가 아쉽네요 자 광고 듣겠습니다 배성재 10 N사세 함께 하셨습니다 네 계속 이제 뒤에서 박은 차 주인이 누구냐면 어떡하냐 그러니까요 갈릭헨드님 내렸는데 한문철 변호사님 왠지 내가 받쳤는데도 내가 500을 내가 물어야 될 것 같아요 돈을 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나죠 네 그리고 세상 허무한 상상들이었다라고 하신 분 있고 N사자가 그런 겁니다 2639님 초딩딸이 배성재님 웃음소리 진짜 얄밉다고 옆에서 그러네요 귀가 좋네요 그렇죠 이게 나중에 보면은 가장 또 듣기 좋은 웃음소리로 기억되실 겁니다 1001님 신랑 회식인데 왜 안 오죠 최원준 듣고 있나 얼른 들어와라 아니 다들 부부에서 똥창구가 되고 있어요 나를 시작해서 죄송하지만 내일 들어올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연락 없으면 무조건 내일 아침이죠 내일 딱가리 하시고요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주에 뵈요 감사합니다 김보경 펀치 지금 술 한잔했어 끝곡입니다 야한 꿈 꾸세요 she'd like to say